저는 비트뷰입니다. 저를 죽이신 원주민 군님을 찾았습니다. 네, 지금 원주민 군님을 잡으러 가겠습니다. 원주민 군님 마을에서 부활합니다. 여기가 좀 사냥터가 좋은 사냥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들 죽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.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것 같네요. 이번엔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대진의 재단 원주민 님이랑 한번 잘 싸웠는데 그래도 제가 약해서 간방 죽었네요. 아무래도 저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천천히 사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한미TV였고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이번엔 돼지 쪽으로 가보도록 합니다. 죽을 것 좀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통에서 죽을 게 있나봐요. 땅에 반지 있습니다. 삼상 삼상 해복틱 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의 온고리의 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의 온고리의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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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의 온고리 남의 온고리의 핀 남의 온고리의 핀 연줄넷을 얻었어요 5 6 7 4 4 부터 올려보죠 땅의 관계는 또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의 피를 더 얻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 였고요 저희 지난해 구독, 시청, 호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냥 심심하면 공격하네요 8 9 7 인식이 5 7 7 9 9 10 18 11 12 14 15 18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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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졌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팔까지 가보자. 발 가봅니다. 발... 경험치는 꽤 괜찮은 것 같네요. 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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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..